오늘은 실적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12시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구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 건지는 뭐 또 너무 그거에 시장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구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 온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씨 같이 보면서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네요. 저는 대단합니다. 수익이 많이 커졌습니다. 자 저는 뭐 지금 하는 것은 제가 같이 투자를 원해 표방하면서 가는 거구요. 또 여러분이 같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왕창 돈을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얼마나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후보장이 될 정도로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좀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일단 트럼프가 미중 지난번에 1차 협상을 환상적이다. 2단계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이 지난번에 다행인 것은 일본이 옥수수를 사주는 바람에 500억 달러까지 사주겠다. 그래서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 30% 인상하는 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조금은 시장이 환호를 했죠. 또 아울러서 참 재미있는 것은 어제 무디스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예견했어요. 재선이 다시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국에서는 또 하나 유럽에서 좋은 일이 벌었던 건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호재를 했는데요. 영국 일간지에 보면 아직은 내가크에서 현재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또 금년, 금월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 29일, 30일에는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하라 할 건지는 소비시장 신뢰지수가 조금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지승이 미국 시장은 좀 조정하면서 얘네들이 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참 대두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런 생긴 것은 바이오주가 지난번에 헨리 스미스의 인상 3상 1P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했지만 어제 또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아직 그거 장신 못한다. 따라서 글로벌 인상 3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고 해서 조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대충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HLB, 리보세라닉, 스페인, 베르셀라나에서 글로벌 인상 3상 결과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증대로 효과 입증했다고 해서 바이오주가 요즘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주도주로 간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HLB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이 특히 표적강암제로다가 HLB죠. 표적강암제로다가 경고암약이에요. 오늘도 올라가는데 경고암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FDA에서 승인이 나서 제품화를 된다 그러면 7년 특허 기간을 주는 거고요. 전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7년이 끝나고 나면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표적강암제 경고암약으로서 저희가 사보라고 하는 자료가 일단 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벌써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은 더 그죠? 가지 않을까 그렇다나 어쨌든 얘가 효과가 있으려면 표적강암제 경고암약인데요. 항암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한 게 있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폭탄식 투하하는 1세대 항암제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이게 종량이라고 그러면 종량 전체를 갖다가 예 말고도 일반 세포까지도 죽여서 아주 물살시켜버리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이게 1세대 항암제고요. 2세대 항암제는 역시 표적항암제로 항암만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방법이고요. 3세대 항암제는 이제 단백질 그래서 면역세포 항암제라고 해서 세포를 면역을 강화시켜서 암세포고 이겨서 회복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항암제가 또 나오죠. 4세대 항암제는 대사항암제라고 그래갖고 아까 제가 잠깐 방송 중에 뉴질랩을 검색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사항암제입니다. 4세대 항암제 성공을 할지는 별개 문제고요. 4세대 항암제로다가 이제 이것이 뭐냐면 대사항암제라고 그래갖고 암세포 종량을 갖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것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부작용도 없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번에 전환사치에 180억을 출자해서 제4세대 항암제를 만들겠다. 성공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항암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또 바이오 종목을 지나치게 고평가 나서 따라가는 거 그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신라젠에서도 우리 유리원도 다른 방에서 사갖고 와서 고점에서 사가지고요. 이것이 30만원 간다고 이러면 골치 아프죠.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한 거를 여기 와서 샀다가 손절 못하고서 쩔쩔매다가 여기 와서 손절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사는 것은 단타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특정이 이런 거죠. 급등 나가게 되면 추격매수 따라갔다가 조정 들어오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거 템플턴의 방식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엔 절대로 추천 나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단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등 나갈 때 추격매수하는 성형이지만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이런 매매는 안 합니다. 이게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단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추격매수하는 제 방에 와서도 추격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심해요. 그냥 제가 몰래 질렀거든요. 수익이 안 났습니다. 전문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 왜 샀어요? 아니 더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샀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장기 투자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손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종목은 손절 안 해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손절만 하다 보니까 이거 익숙해가지고 급등 나가는 거 상한가 쫓아가서 매수하고 추격매수하지 않으면 돈을 못 먹으니까 쫓아갔다가 손절하지 않으면 매수해서 잘라먹는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나가는 우리 의료원들이 들고 가는 종목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또 팁으로 드린 종목도 아마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텔레칩스죠. 일본의 비메모리 반도치로 간다. 또 올라가죠. 그렇죠?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 가져가야 되니 유튜브에서 알려줬지만 이런 종목은 꼭 가져가야 된다. R R F H I C 이게 나쁜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는 지금 서진이 오늘도 또 나가는데요. 신고가로 자, 이렇게 서진 시스템이 신고가로 또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갖고 갔냐고요. 이거 흔들릴 때 제가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거든요. 거의 여기서 잘라야 되고 손절한다고 그냥 아우송 친다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우 전문가님 손절해야 됩니까? 손절 무슨 손절 더 사세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꾸준히 들고 갈 거죠.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간 것이 이렇게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더 살까요? 그런데 단타를 인사를 하시는 여러분은 거의 다 이렇게 여러 데서 추천하면 안 삽니다. 어디 가서 사죠? 이렇게 나갈 때 여기 가서 사요. 왜요? 급등나가서 먹으려고 뒹비니까. 이렇게 싼 데 가서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수익 깔고 가잖아요. 꼭 여기 가서 사거든요. 왜요? 급등나갈 것 같고 쫓아나가야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깎아주면 안 사요. 깎아주면 안 사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안 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 그러면 우리 유리원들은 살 수 있지만 무리원들은 여기 쫓아가서 사거든요. 꼭 쫓아가서 삽니다. 추경 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사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됩니다. 신신당방어인데 매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트레이드 하신 분들이 제 방에 오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매매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지금 이제 당황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어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바이오가 젠백스가 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 올라가네요. 이건 지난 우리 유리원들이 언제 산 거냐 하면 11월 달에 시카고 컨퍼런스에 들어갈 때 기술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유리원들이 산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가서 가만히 있죠. 자 이렇게 떨어졌어도 이걸 참아낼 수 있을 때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은 커진다. 못 참죠? 아유 나는 전문가님 못 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이 지금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HLB가 발동이 걸리면서 반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수세가 우상향할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잘 가고 있죠? 그쵸. HLB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가 샀던 종목들이 이렇게 젠백스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쵸. 이거 그 다음에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종군당바이오 아직 안 나갔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다 이런 데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서 먹는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했죠? 그쵸. 추경 매수했다가 여기서 자르지 못하니까 그냥 미끄러워 여고 가서 손절해버려 이런 거는 사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타방에서는 살 수밖에 없죠. 몇 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장기 투자는 이런 데 사는 자리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서 사놓고 떨어지면 저문가 아닌 중장기 투자인데 떨어져서 속상해요. 어떻게 해요? 몰래 질릅니다. 실제로. 제 방에 와서 또 막 질러요. 몰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픈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가야 되는지 매매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되고요. 어쨌든 바이오 종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강하게 들고 가셔야 되고 아주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중국의 조선사 수주가 지난번에 LNG 선박 프랑스에서 아홉 척을 인도 시기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 인도하려고 했다가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2020년에서 2021년도 인도 시기를 연장시켰어요. 개나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호주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태평양에서 중국의 글레스터노가 2년 전에 벌써 2년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고장 나서 만든 지 2년 만에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수리하려고 기술자를 동원했는데 패선 처리했습니다. 2년 만에. 그러면 LNG선은 대한민국이 최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럼 이게 중요할까? 2020년도에 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에서도 기름만 들어가는 배예요. 일등한 기준의 환경오염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원도 만들어냈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더 재밌는 것은 한국에다가 배를 한 척 만들어달라고 오히려 수주를 시켰어요. 일본에서도. 그렇죠? 그럼 일본에 뭐예요? 도크가 없어요. 2만 3천 톤급? 그렇죠? 축구장의 세계 크기라는데 만들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과 합작을 벌였죠. 중국과 합작하는데 중국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만드는 보통 나온 것이 2천억 2천억 정도인가 2천3백억 정도인데 대한민국이 만드는 배들은 나와있는 뉴스를 보니까 1,850억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10%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프랑스에서 9초월 몇 갰는데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일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팁으로 드린 것이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오늘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삼성 중공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욕심내서 또 이게 좋대 그런 게 아니야 있는 대로 다 갔다 질러놓고 그다음에 이제 안 가면 이제 누구 들복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뭐 템플턴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다 뻥이야.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분할 매수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제2의 조선업이 한국의 그죠? 경제를 살리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뭐가 확 생길 거로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사나가는 전략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의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이죠. 그죠? 또 갑니다. 그 다음에 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완전 철수인데 어젠가요?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도움을 요청 협업을 하자. 그럼 삼성전자 협업할까요? 삼성전자 또 하나 뉴스는 엄청난 일을 벌이죠. 네덜란드 ASML 회사에서 EU보이용 비메모리 장비를 15대를 3년간 3조원 3조원어치를 그죠? 3조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번에 2030 비메모리 133조원 투자한다고 비전을 발표했었죠? 자 그거에 대한 첫 단계로 이미 15대를 2부영 3년간 다른 나라에선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애플 인텔 저기다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비상 걸렸죠. 비상 걸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그죠? 소니는 이제 다 죽었고요. 이미지 센서 50% 장악했던 거 삼성전자가 1억 800만 화소 만들어버려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걔는 아직도 3200만 화소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끝나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TSMC를 죽이려고 그죠? 그거에 돈이 워낙 잘 버니까 디렘 반도체보다 돈이 잘 벌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에 따라서 그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또 탕정면의 13조를 투자하고 왜요? QD, OLED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여러분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고 가셔서 커지고요. 어제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1.25로 낮췄죠. 1.5에서 내년에도 인화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의 시장포는 10.87입니다. 아울러 그다음에 지금 잠깐 볼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한국은행 가보면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가보면 지금 경기가 얼마나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정 2.6%에서 2.0%로 낮췄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경기선행지수가 이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98월달이 지금 98.3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죠? 대한민국 경기가 신체국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가는 선행으로 6개월 선행이니까 선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경기침체는 계속 가고 있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거를 눈을 감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헛소리만 들어놓고 있죠. 경제학자들은 다 보는 건데 그죠? 정부만 안 봐.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도 2월 이달 29일 30일 날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지는 오늘 소비자 신뢰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수가 조정받았지만 그 정도는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질 건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나쁜 것보다는 좋다. 또 라인자산운영이 이번에 펀드가 처음에 6,400 그 다음에 2,200 그 다음에 8,800 그 다음에 1조 3천억 사모판드 환매 중단을 내려갖고 지금 투자자들이 아우성났죠. 지난번에 우리은행하고 하나금융지진과 독일에 파생상품 매매했다가 그죠. 판매했다가 지금 굉장히 소송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엄청나게 손질을 보고 나이가 65세 이상 45%가 전부다 깡통을 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가 상당히 잘 모르는 펀드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의 펀드를 스스로 짜면 무슨 걱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펀드를 짜시면 돼요. 스스로 비싸게 주고 가서 가입했더니 그죠. 다 깡통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같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60일을 통과하고 그죠. 돌파했다가 그죠. 돌파했다가 누르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지장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죠. 그죠. 또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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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진 모습을 보는데 우리 유리한테 배팅하세요. 첫 번째 제가 배팅하라는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배팅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추세를 돌려놓고 있으면 배팅 또 와라. 아마 유튜브에 보신 분도 제가 한 번씩 팁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먼저 가고 있잖아요. 6개월 선행 시장과 주식과 시장은 다르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지금 선행으로 6개월 선행 간다고 그러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이 바닥에 온다. 또 시장의 지표로 지난번에 8월 6일날도 보여드렸죠. 안성에서 대규모 불이 나면서 인명까지 손실을 봤죠. 역시 시장이 바닥이 8월 6일날 이었습니다. 주소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주를 담으면 모든 걸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려고 그러죠. 어? 그럴 리가 없어. 주가가 그렇게 갈 리가 없어. 시장이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 간대 안 간대 그러다가 쭉 올라가니까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바닥에서 역발상 천장에서의 역발상이에요. 중간에 갈 때는 시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피터른시가 말하는 그죠? 시장이 추세로 상승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하라? 귀모거리 노서처럼 그 방향을 그냥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대중과 합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시장의 바닥과 시장의 천장은 개인과 다른 게 역발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그게 보이나요? 올라오기 전에는 안 보이죠. 그걸 얘기해주면 에이 말도 안 돼 믿지도 않죠. 그런 얘기해주면 에이 시장이 뭐 가 아직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는데 우리나라 GDP도 엉망이고 IMF가 완전히 경제성장을 점점 다운시키고 있는데 가긴 뭘 가 이렇게 비관주의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주식출작 3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안 지키고 있는 대로 몰빵해서 깡통내고요. 그렇죠? 3원칙은 여러분 지키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출작 3원칙 자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죠? 기본이 최고의 공격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세계적인 최고의 축구선수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공격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주력이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뭐예요? 주식투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의 3원칙을 갖다가 지키고 간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템플턴의 초보자를 제 방송에서는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딩 전략 추천종목 직장 시스템 매매 설정 업종 사이클 이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성공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하나하나 이것을 쭉 만들어가지고 실제 유료원들한테 적용시키고 일일이 설명하니 너무 힘드니까 유료원들한테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만든 겁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갈 수 있는 길 그렇죠?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남보다 어렵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뭔가 그것을 하나하나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 가겠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하는 전쟁 투사들 장군들은 뭘 많이 볼까요? 전쟁사를 많이 잃겠죠. 그것은 과거의 전쟁사가 어땠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은 뭐가 될 것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 과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죠. 바둑에서도 복귀를 왜 할까요? 다음번에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복귀 차트를 보고 대국자들이 복귀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복귀하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과거 얘기 백날 해봐야 그거 도움 안됩니다.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나 해주세요. 이렇게 대본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가 없이 미래가 있을까요? 왜 그러면 대국자들은 자꾸만 복귀를 해서 과거를 회상을 해볼까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회상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런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과거를 가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과거 얘기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아픈데 자꾸만 찌르고 있어요. 얘기하지 말아요. 말도 하지 말아요. 꺼내지도 말라니까요. 대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또 갑니다.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투자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왕 분석 너무 믿지 마라. 과거만 얘기할 뿐 미래를 알려주지 않다. 그럼 그 시간에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제가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책까지 추천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식투자 백년사 미국 시장의 백년사를 여러분이 읽으면 뭔 일이 생길까요? 투자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업황이 어떻게 나가서 종목이 가겠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백년사를 보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라고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전문가님 종목이나 주세요.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주면 뭐 하죠?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태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못 들고 가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들고 갈 수 있었나요? 못 들고 간다 니까요. 나 들고 갑니다.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조정만 들어오면 다 그저 포기하고 다 내버리는데 뭐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래도 제 방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제가 하는 투자 철학이 그거였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였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지금 아직도 들고 있을 거예요. 더전 비지원 무슨 일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그냥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내가 시장 조정했다고 팔았을 뿐이지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까지 갔어요. 이렇게 가는 종목을 그냥 붙들고 가면 돈이 그냥 저절로 되는데 이 대체 몇 프로 입니까? 안 들고 간다 니까요. 그렇죠? 오늘도 잘라먹어야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엄청 부자될까요? 자 시왕을 그래서 믿지 마라. 시왕은 향후 주가점마 미래를 내다보는 경우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래서 뭐죠? 원숭이 100마리를 갖다 찍으면 하나는 맞춘다 그러죠. 전문가 100명을 줄 세우면 누구 하나는 맞추겠죠. 그러므로 시왕 분석보다 법핏 행동처럼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읽고 좋은 기업과 동업하려는 노력이 훨씬 바람직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정보 차원에서만 보는 정도로 족하다. 매수 매도와 무관하게 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정보대로 매수 매도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신라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여기가서 추경 매수 했다가 급등 나가니까 떨어지니까 못 팔고 또 올라가니까 못 팔고 또 올라가니까 못 팔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제 방이 여기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3분의 1씩 잘라라. 3분의 1씩 잘라라. 아니면 죽는다. 그런데 진짜 아주 죽여버렸어요. 하한가 3번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를 떨어진 겁니까? 그죠? 아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걸 왜 여기가서 추경 매수를 하냐고요. 네이체슬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얼마 올라가는 생각은 안 해요. 더 올라갈 것만 생각해. 더 올라갈 거. 여기가서 사요. 1억을. 이게 더 올라갈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산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나 80 몇 프로 86% 빠졌어. 1억을 해서 86% 빠졌으면 얼마야. 1400 남은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잘 모르겠으니까 글쎄요. 500만 원만 담아보고 떨어지면 고민해보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또 여기다 대고 무슨 이게 몇십만 원 갈 거고 기술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여러분 그 기술에 미쳐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맨 기술 얘기하면 여러분 기술 다 알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으면 여기서 끊지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한 번만 생각했으면 안 샀죠.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쪽대에 가서 전문가가 추천해서 얼마 간다 그러면 얼마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 가만히 있어봐. 계산해봐야 돼. 돈 좀.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얼마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만약에 30만 원 간다고 그러면 다섯 배 야 다섯 배 뭐니 얼마야. 그러면 그냥 갖다 있는 대로 질러버려. 중국 원양자 똑같았어요. 깡통나버렸죠. 이게 뭐 8만 원 간대 만천 원 상한가가 시작했으니까 만천 원이니까 8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또 거다 대고 7천만 원 질러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갖다 몰빵 투자했다가 다 깡통 내버렸습니다. 상장 폐지됐죠. 자 시장의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 시장이 폭락할 때 전문가들이 쌍바닥이니 짝꿍댕이 쌍바닥이니 아우성 쳤습니다. 여러분이 다 유튜브 들어가거나 무료방송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코스닥 여기도 쌍바닥 잡았다고 이제 간다 그래서 또 그냥 있는 대로 질러라 그 다음에 쌍바닥 잡아서 질러라 그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진장 많이 들었습니다. 짝꿍댕이 쌍바닥 갔다 짝꿍댕이 쌍바닥 갔으니까 이제 간다 급등 나간다 있는 대로 질러라 왜 더 떨어졌습니까? 이런 예측은 지난번에 그래서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이 떨어지니까 배팅을 여다가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요 그죠? 있는 대로 하락한다고 전문가들이 전부 푸드옵션 오다가 때려가지고요 인터넷에 온통 그냥 욕 바가지로 하고 리플 달아가서 거기다가 5천만원 1억씩 질렀는데 푸드옵션에다가 다 갖다 깡통 내버렸죠 나중에 사과하고 난리치는 걸 봤습니다 주식투자 경력 30년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여러분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다는 게 적당한 비중을 주식투자 3원칙만 지켰으면 괜찮죠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없이 악플이 떴죠 심한 경우는 지수가 폭락 대한민국 중시가 끝났으니까 주식 다 팔고 도망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템프턴이 뭐라고 그랬죠 그럴 리가 없다 7년 동안의 저점을 유지한 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대한민국 중시가 무너져야 되고 수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망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그렇지 어렵다 그러면 큰손들은 이것을 지수를 방어할 것이다 저는 끊임없이 말해왔죠 제 유튜브를 들어보면 그죠? 무료방송에서도 이거 지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폭락해서 여기까지 폭락하니까 누가 사준 거죠 연기금이 다 사줘가지고 끌어올려줬잖아요 망하게 생기는데 그럼 돈 있는 건 뭐예요? 지수를 끌어올려줘야죠 그죠? 7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 쉽냐? 쉽지 않다 그러면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다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 증시 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철사 지수가 폭락해서 망해도 종목은 간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전문가님 종목은 간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되는 길이에요 에이 이게 말 되는 얘기일까 투자자들은 지수를 연구하기보다는 지수를 뭐죠? 종목을 연구하기보다는 뭘 많이 하죠 그죠? 뭘 많이 해요 종목을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지수를 연구하죠 지수 시장이 어떻게 정목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돼서 시장 전망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요? 네 보여드릴게요 종목을 연구해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종목 연구는 안 할 생각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의 주도주 역사를 한번 보자 여러분이 그죠?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죠 이때 1986년부터 88년 올림픽전까지 트로이카 3인방이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가 날아갔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종목이 얼마 정도 날아갈까요? 이거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종목은요 이거의 3배 정도 날아갑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지수가 이것만 올라가도 종목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심각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때 종목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인방이잖아요 쌍두마차가 지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수 끌어올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2019년 8월 6일인데 바닥 지수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을까? 8월 6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8월 6일 날 무슨 일이 벌었다? 안성에서 대규모 불이 났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8월 6일 날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요 그죠?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럼 지금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보시죠 16% 16%입니다 지수는 몇% 올라갔을까요? 저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합니다 8%입니다 따불이네 지수 이만큼 8%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16%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8월 6일 날 같이 볼까요? 동진 세미캠을 가볼까요? 8월 6일 날 8월 6일 날 이게 8월 6일 날 여기인가요? 네 맞네요 그럼 얘는 얼마요? 28%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렇긴 여러분이 이걸 투자하라고 가르쳐줘도 이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IT가 조정돼서 그렇죠? 수익이 났다 떨어졌다 그렇죠? 저는 뭐 주식을 사서 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주식 사서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본 거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펀드 환매가 펀드가 유행해서 2006년부터 또 펀드가 아우성 여기인가요? 그 전에 이제 2093년도인가요? 외국인 투자 허용하면서 저포혁명에 가서 그때 인기 있는 책이 누구였었냐면 존네프인가요? 존네프의 가치투자 그 다음에 다시 IMF 터지고 1999년 98년에 폭락하고 99년부터 올라갈 때 역시 IT 버블과 새로운 기술 함껌 SK텔레콤이 강하게 올라갔죠 2005년부터 펀드 열풍이 불어서 정리식 펀드가 갔다가 이 펀드 환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이제 랩 어카운트로 바꿔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그죠? 차화정 7대 자문형 랩이라고 해가지고 7공주와 4대천왕이 지상을 끌어올린 겁니다 오죽하면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무조건 돈 번다고 같이 합세한 경우가 이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경제에서 지난번에 2016년에 대세상승장이 와가지고 또 한 번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죠 2017년까지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죠 자 이런걸 보면서 시장의 역사를 볼 때 아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목이 좋은 종목은 가네 또 주도주가 갈 때 이게 잘 보시죠 한샘이 리모델링 2013년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건자재주 주도주로 18배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 50% 주가가 하락하면 싸다고 매수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50% 하락했으니까 싸다고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 34만원 가던게 이제 15만원뿐이 안가 너무 싸잖아 그래갖고 살라고 댐벼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도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너무 싸니까 이거 다시 34만원 가면 돈 벌지 않을까 초보자들이 특히 더 그러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주식은 세일하면 들어가면 안되요 백화점 세일하면 들어가면 유리하죠 그죠 유리하잖아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일해도 사면 안되는 거예요 왜요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또 보죠 삼성중공업을 주도주로 이미 5만원동 갔다가 10배가 날아갔는데 여기서 3만 9천원 싸니까 매수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본전을 찾으려고 뭐죠 뭐래요 자꾸 물타기로 하는 거예요 계속 고점에서 50% 세일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싸다 야 싸잖아 그죠 아 이게 5만원 가던 게 지금 이거 2만원도 안 가면 얼마나 싼 거야 또 사야지 또 사야지 떨어지니까 빨리 본전 차서 또 사야지 손실나면 욕심나서 또 더 사 본전 차지려고 더 사요 실제 우리 일원도 삼성전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삼성전기 예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우 전문가님 삼성전기 얘기하지마 삼성전기 웬수같은 종목 공매도 쳐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사고사고 수도 없이 1년 동안 더 샀습니다 돈이 얼마나 물려있을까요 추측이 가능하다 그죠 자 또 보죠 리더스켬 요커가 명동에 마스크에 싹쓸이 할 때 얘가 열배가 열두 배가 날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폭락이 와버렸죠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죠 또 또 볼까요 얘가 뭐죠 종합지수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수가 박스권에서 놀고 있을 때 주도주 권자재들은 어떤 상승을 했는지 보시죠 자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3년부터 종목이 2013년부터 한샘이 2015년까지 얼마가 날랐어요 18배가 날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아직도 지수 타령을 합니다 나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시장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는 왜 이렇게 나간 겁니까 이게 주도주의입니다 주도주 사라고 그러면 또 대번에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전문가 또 주도주 타령한대요 그럼 주도주 사봤나 못 사봤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못 샀으니까 억울하거든 그죠 억울하죠 지금도 나갈 걸 아마 KMW 그죠 제가 얼마나 노래를 했는지 생각을 해봐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템플턴 강에서 들은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심한 얘기로 하면 100번은 들었을걸 그런데도 못 사보죠 이게 얼마를 나간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갈 때 사라 그러면 또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때 사요 또 많이 깎아줬으니까 그럼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에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가고 꺾이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갑니까 예 서진 시스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주도주 가니까 아 이 수익이 커졌습니다 우리 이런 당행이 노래 부르겠죠 아니 전문가님 이거 가도 괜찮습니까 아 이거 안 간다고 세상이 딱 급등 나가니까요 그렇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님 안 가 나 그냥 팔아갖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까요 아 그러고 또 옮겨갈까요 그러는데 여기서 뻥 나가는 거야 어? 아닌데 아유 좀 참지 그걸 못 참아 이까지 몇 개월을 못 참아 더 좋은 일 벌어진다 여기서 딱 나가니까 아 이제 안 팔아야 되겠군 안 가서 속상해요 가다가 또 떨어지니까 속상해요 괜찮아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기다리세요 아유 뻥 나가니까 이제 안 팔아야 되겠네 근데 또 못 갔어 이제 그저 3개월 에이 3개월 못 가니까 전문가님 잘라다가 다른 거 옮겨갈까요? 옮겨가려고 하는데 또 나가버렸어 아니 뭐야 도대체가 주식이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못 참는 거지 못 가니까 3개월 동안 에이 주식이니까 못 가는 종목이야 그런데 딱 그런데 또 나갔네 어 또 갔어 옆으로 서 안 가 또 박스콘 또 넘어가 아 그러다 또 떨어졌네 에이 이제 끝났다 그죠? 백억 자산관님도 없어요 또 떨어졌다 이제 버려 버려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뭔 손절? 누가 손절하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잖아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업을 분석할 생각은 안 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들고 가라 이제 이렇게 신고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는 괜히 불평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신고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아니 봐봐요 계속 이게 얼마나 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커지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야 지금 난리 났네 저거 100% 나갔네 어닝 서프라이즈 됐다고? 알았어 못 참잖아요 갖고 가면 돈이 점점 커지는데 돈이 일하게 하라 아 누가 그런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라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싫어 아 떨어지기만 하면 꼴도 비 싫어 잘라야 돼 그냥 급해 멀리 보면 돈이 보이는데 멀리 보면 돈이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왜 이걸 못 참아가지고 다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또 안 간다고 가서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면 그냥 죽겠다고 다 잘라버리고 더 사라 제발 템플터는 이러면 더 사라 그러죠 더 사 좋은 일이야 좋은 일 그죠? 더 사 더 사 더 사 좋은 일이야 깎아줬냐 깎아주면 더 사야지 뭐 깎아주면 그럼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연구를 해야 돼요 종목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종목 종목을 연구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이런 걸 사요 떨어질 때 왜 사 이거 떨어질 때 사야 됩니까 남들은 안 갈 때 지수는 폭락하는 동안 지수가 이렇게 안 가는 동안 종목은 미쳐서 날라가더라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수동서 봐봐요 지수가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일 때 그죠? 끊임없는 주도주는 이렇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뭐요? 시장이 못 갈 때 나는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종목의 업황이 살아나서 돈을 꾸준히 벌기 때문에 간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은 다 뻥이다 돈도 못 버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소주는 반드시 그죠? 뒤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커지니까 집가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삼양식품 아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샀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지금까 오늘 또 나갔겠지 뭐 좋다는데 아 추세상승하여서 또 탔어요 또 나갔어 떨어졌어 아예 주가 떨어졌어 또 올라갔어 또 사 또 사 어제도 또 사 그저께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진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유리언대 들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또 샀어 또 나갔네 여기서 또 샀어 여기서도 또 샀어 그건 지금 뭐예요? 벌써 이만큼 또 나갔어요 여기서 산 자리 추천나간 자리 여기서 추천나간 자리 추천나간 자리예요 그럼 이게 떨어졌어요 지금 올라갔어요 이제 수익이 또 얼마나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주구장청 사라고만 그랬지 팔아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됐잖아요 여기서 잘라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잘랐냐? 여기서 그죠? 얼마 나갔어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 여기서 362%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샀어요 또 나가지요 아유 이뻐 죽겠네 돈이 돈이 보인다 조금 잡음이 들렸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서진 시스템은 아주 폭등을 하네 아유 멋지다 거기다가 재밌는 종목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갑니다 투자 대상을 생각한 종목을 실적 확인을 통해서 추이를 보라 지금은 실적 장세의 주식 시대죠 주식 시대에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와 불황 때문에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난 2년 동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폭락의 현상을 가져왔죠 이러다가 아버니 주식은 해서는 안 되고 기피물건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에이 주식하면 망한데 그죠 주식하면 망한데 망하나요? 절대 안 망합니다 지금은 또 미중 무역전쟁의 스몰들이 환상적인 스몰딜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던데 왜? 환상적인 스몰딜 왜? 농산물을 500억대 사준다 그러니까 500억대 그죠? 그래서 미중시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수가 빠르게 회복됐죠 그죠? 또 지난번에 단기 채권물하고 1년짜리 채권물하고 10년 만에 채권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디스플레이 현상이 오니까 이제 당연시 될 거로 추측해서 아우상 주식은 안 간다 다 팔아야 된다 큰일 났다 그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고용지수가 회복되고 스몰딜과 블랙시트에 합의된다는 소식에 시장의 약세를 딛고 회복세를 조금씩 보면서 지수가 올라갔죠 그죠? 우리 경제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98.3%의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추천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중소형주라면 제가 추천했을 텐데 지금은 대장이거든요 그럼 대장은 대장에 납품하는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지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라고 그러지만 없는 사람은 저는 팔고 팔고 아니라 안 사고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우리 유료한테 끊임없이 그럽니다 삼성전자 세계를 향한 그죠? 뭘 했어요? 비메모리지 2030에 그죠? 130도 투자 탕정면에 13조 QL 디스플레이 투자 그죠? 2020년에 조선업 환경규제론에서 조선업 발전이 좋고 더군다나 사우디가 드론 공격을 원해서 대한민국의 비호복합 한화 디펜스의 비호복합을 비호복합을 사다가 대한민국 무기가 미국에서 사들인 사우디가 한국에서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파괴된 석유화학 건설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또 수소경제를 대한민국의 현대차와 매진 계약 사우디에서 돈을 엄청나게 볼 가능성이 크고요 LNG 조선업은 또 전세계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까요?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협업을 반도체 좀 도와달라 발로 차버릴 때 롯데가 이제 망하게 만들어놓고 롯데 나간다고 하니까 붙들고 난리 났잖아요 왜요? 아니 다 실업자 만들었는데 롯데 그렇게 비난하고 아우성 치다가 진애들 중국인들 전부 실업자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두 군데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죠? 뭐 시계까지 선물했다고 그러대? 은퇴하는 사람들 그 시계까지 선물한 대한민국 삼성전자 같은 나라가 없었다 그죠? 망해서 나가는데 니네들 그렇게 안 사주게 뒤에서 조작하고 이상한 짓만 사회주의가 그렇잖아요 뒤에서 조작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삼성 스마트폰 못 팔게 만들고 결국은 다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실업자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다른 회사로 어떻게든 취직시키고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 공장 주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날리는 거죠 뭐 팔이 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떼고 놈들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은 경제를 삼성전자가 27%까지 상승시켰대요 그러니 가서 월급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중국인들은 지발 지손 지가 자른 거지 뭐 그죠? 그런 못된 행동하니까 자기 발 자기가 자르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나쁠까요? 일본이 지금 한국을 갖다가 규제하고 아우성 쳤는데 지금 죽는 건 누구예요? 바보 같은 아베죠 아니 매년 적극자가 100억이 되는 것을 한국을 발로 차가지고 흑자를 줄여버린다? 이런 바보 같은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끌어내려도 현치 않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인들은 아마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니클로 회장이 처음으로 아베 정부를 넣으니까 어제 비난해버리더라고요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돈 벌 수 있고 먹고 살고 잘 살게 있는 걸 다 기업들을 부도나게 만드는 사람이 통치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 시대의 상호협력과 일본 반도체 소재의 부품 수출 규제에도 빠른 국산화로 아마 몇 개월 후에는 금년이 지나면 더 좋은 국산화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종목들이 다 떨어졌네요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케미이라든지 그러면 떨어졌으면 내일은 올라가겠죠 이런 걸 가꾸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또 있네요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하강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1.25로 인하를 단행했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임은 돈맥 경화를 풀어서 시장을 살릴 가능성이 커졌죠 어쨌든 지금부터 적어도 1, 2년은 다른 주식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5, 6표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 보유해보라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장례를 보장할 수 있는 인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 태만이에요 의무 태만인 거죠 돈 벌 수 있는 길을 발로 차는 거잖아요 왜 해요? 주식이 왜 망해요? 좋은 주식을 사면 여러분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배반도 안 해요 그런데 자꾸만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나 유벌 다 까먹은 거 사가지고 깡통나고 그러는 경우가 왜 그러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종목을 사면 여러분 50% 빠져도 또 올라가요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80년대 백할머니가 주식 한 번 사면 그래요 안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벌 때까지 안 팔아 결국은 그러니까 80년대에 100억 자산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늘도 팔아야 돼 그렇죠?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늘도 팔고 내일도 사고 그래야 돼요 업황이 살아나고 실적이 개선되어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면 돈이 커지죠 시간이 당신이 편해서 부자로 안 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동진세미캠 올라갔다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렇게 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업이익을 잘 내나요? 영업이익을 잘 내놔요? 어우 삼양식풍원 신났다 아 우리 운동이 여기서 연 이틀 동안 사줬는데 아 신나네요 그렇죠? 동진세미캠이 무슨 어떻게 됐다고요? 얘가 뭐 나쁜 기업이라고요? 어떤 졸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돈을 버는 걸 보면 기절초풍하잖아요 아니 163억 보러 185억 보러 217억 보러 236억 보러 200억 매 분기마다 돈을 계속 더 들어 이런 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건 안 사죠?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무슨 뭐 뉴프라이드 그거 먹다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 상 나가면 이런 거 쫓아가서 이야 이 상 나갔대 쫓아가서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그렇죠? 차트 기법으로 사가지고 얻어 터지다가 여기서 상아가 한번 나와 상 좋습니까? 이게 부자되는 종목일까요? 네 돈 보냐 한번 보자고요 돈 못 벌면 저는 안 갑니다 돈을 못 벌면 저는 안 가요 돈 뭘 벌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부실 기업이네 안 사는 거예요 유려운데 추천도 안 해요 제 원칙이 그니까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돈 잘 벌면 주가 안 가면 아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주가가 안 가면 주식 안 해야 돼요 주가가 진짜 가잖아요 그렇죠? 가죠? 어머니서 봐 8월 6일 날 8월 6일 날이 어디야? 어디야? 또 가죠? 아니 이게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저점 깨고 가치적 깨고 이게 160%가 났어 그래도 삼성전자 사야 되죠 자 삼성전자 바닥에서 한번 보자고요 2019년 1월 달에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많이 벌었을까 동진 세미캠이 말아 아 삼성전자가 훨씬 좋죠 대본에 어떤 게 돈 많이 버냐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좋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보는 건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도 또 올라갔네 오늘 조정받았네 얼마요? 33.77입니다 33% 보는데 템플턴 전문가가 추천한 동진 세미캠은 예 바닥을 잡고 나갈 때 지금까지 얼마냐 아이고 게임이 안 돼 게임이 33% 169%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삼성전자 살래요? 이거 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삼성전자 사면 부자 되고 이런 거 사면 부자가 안 된대 얘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자 또 갑니다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동진 세미캠이죠 꾸준히 보유했더니 수익은 여긴 또 집중적으로 샀죠 여기도 또 샀죠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돈을 너무 잘 보니까 유리원들은 더 사주는 거예요 더 사나 제발 아유 정말 너무 많이 샀어요 사도 괜찮아 좋은 일 벌어져요 자 뭡니까 삼성전자의 납품안은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네 덕산내 갤럭시 폴드 판매어조로 디스플레이 증산 40% 추가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요 오늘도 갔나?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나가잖아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19년 바닥 치고 나간다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삼성전자 게임 82 부는데 삼성전자 살래요? 아직도? 아 이걸 모른다니까요 진짜로요 가르쳐줘도 그리고 그냥 삼성전자 사면 돈을 벌고 이런 거 사면 다 망하는 줄 알아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 끊임없는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대형주만 잔뜩 사가지고 있죠 물려가지고 그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악 쓰고 있어요 또 갑니다 제발 좋은 종목을 사서 가면 그린 앤 사이언스 아 참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재난반에도 또 똑같았어요 연일 신고가 좋은 기업을 실적관계 주가가 우상해야 한다 이제 날씨까지 차가워졌던 미세먼지 황사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이 종목 10년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제 방에 또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여기서 들고 왔어요 왜 이런 자리에서 살까? 왜 트레이더방에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지 급등 나가니까 가서 미푼 먹어야 되거든 그죠?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2만 7천 원에 샀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요 전문가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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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끙 앓고 있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이때 왔어 전문가님 어떡해요?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이때 왔구나 전문가님 어떡해? 뭘 어떡해? 들고 가셔야지 아휴 언제 사요? 사지 마요 떨어지는데 왜 사 아니 여기서 추천 나가서 샀다가 지금 손실이 너무 커졌어요 큰일 났다 왜 이래 추경매수를 합니까 급등 나갈 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또 얻어 터진 거예요 여기까지 전문가님 어떡해요 더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니까 장대음복 나오니까 큰일 났지 아휴 전문가님 어떡해 나가든 살려줘 버릴까요? 손절할까요? 대번에 오면 손절할까요? 손절 안 합니다 제가 살아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 여기 와서 추가 매수하세요 많이 사요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아휴 무서워서 조금뿐니 못 샀어요 이제 올라오니까 어때요 신고 가요 우와 이제 기분이 좋겠죠 왜 이런데 추경매수를 하냐고 여기 와서 추경매수 한 거예요 추경매수 단타 올라가니까 쫄라가서 그냥 쫓아가서 샀지 그래서 떨어지니까 무지무지 아프다고 그러지 사지 말라고 해도 추경매수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사세요 이제 졸업하고 나갔어요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추천 나가버렸어요 안 사? 그럼 추천 나갈게요 두려워?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뭐 어머 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종목을 만약에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10년 전에 2009년에 2019년이니까 2009년에 내가 다 딱 내가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자녀를 대학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입니다 내가 교육범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육범을 여다가 2009년에 교육범을 딱 들었습니다 2009년에 교육범을 지수도 떨어지고 시장이 폭락했대 아직까지 모르겠다 2009년 그래서 2008년에 리몬 사태 터지고 2009년에 지수가 폭락했으니까 잘 걸렸다 주식 사자 그래서 천만원 갖다가 묻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추정해보죠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수익 얼마나 났을 것 같다 천만원이 부자되는 방법 이렇게 쉽다 우리 자녀 대학 등록금 다 마련한다 가서 은행 가서 저축해야 됩니까 적금 보으됩니까 아니면 교육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보험이에요 여러분이 가져갈 보험이라니깐요 어린 자녀한테 대학 등록금 다 마련해 주는 보험을 들라고 하니까 이유로 보험 안 들어요 우리 유령을 한 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전문가님 나 지난번에 강남의 음마아파트 때문에 쇼크 먹었습니다 나 공부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진짜 오셨어요 강남의 아파트면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주식보다 돈은 게 게임이 안 돼 자 그럼 천만원 여다 담았습니다 2009년에 몇 프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네? 이게 별 벌리는 없는 것 같아요 2009년에 천만원 담아서 기업 대학 등록금이나 마련해 주려고 10년만 보유해보자 어떻게 됐을까 자 천만원이 얼마나 됐을까 참 무식하게 들고 갔어 아휴 진짜 우리 우리 전문가님 진짜 무식해 이렇게 들고 갔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673% 천만원이 2억 6천 됐어 아 이거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지방의 아파트한테 사주겠다 은행 가서 이런 교육보험이 됩니까 보험회사 가서 보험이 됩니까 그런데 주식 안 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고 그러죠 밥 먹듯이 주식 사서 보관하라 그러면 만원이 백만원 간다 그 얘기 썼다가 아주 문매를 맞았더라고 리플 달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하라고 엄청나게 나중에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변명을 했더라고 진짜 만원이 백만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좋은 주식은 돈을 벌어준다는 의미다 그거 그냥 완전히 또 리플 달아서 악플 달고 뭐 그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거기다 한번 달아봐요 그냥 교육보험 한번 들어봐요 그냥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냥 냅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면 그냥 사서 동진쌤 이렇게 잘 가냐? 알았어 내가 지금 교육보험이나 들지 들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자녀한테 저축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계좌 다 만들어주라 저는 노래하는 게 그거예요 주변에 가서 만나면 저는 야 주식 해 야 주식 부시는 종목을 만져서 깡통나지 좋은 종목이 어떻게 깡통나 담배 1년에 담배 얼마 핍니까? 그랬더니 333만원 든대요 세금이 186만원이래요 세금 따지지 말고 333만원 담배 끊고 여기다가 매년 333만원씩 담았으면 돈이 얼마 됐겠냐 아파트 한 채 생겼다 믿어요? 안 믿죠 저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담배가 하도 담배를 피길래 제가 옆에서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담배 끊고 여기다가 저축했으면 333만원씩 1년에 333만원 든다니까 담배값으로 330만원씩 저축을 했으면 지금 10년 후에는 돈이 얼마 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백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죠 1년에 333만원씩 따박따박 연초에 그러면 10년이면 3,300만원이야 그 다음에 수익률이 2,600%니까 최소한 1,000% 가정했으면 3,300만원에 3억 3천이네 이야 제 증거를 보여줄게요 증거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은 거 그죠? 시뮬레이션한 거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되나요? 이런 거는 아마 전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템플턴 전문가가 유일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컨트 투자라는 건데요 정리식과 거치 투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엄청나게 삼양식품 사서 지금 3년 거치했으면 349% 5년 거치했으면 2 그죠? 어떻게 됐어요? 10년 거치했더니 이게 뭐 20년 거치면 1,112%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최근에는 어렵죠 과거에 중소형주율 때는 얼마였어요? 엄청난 수이징률이잖아요 고용은 얼마예요? 10년의 적립이 거치가 1,438% 적립이 591%야 그런데 전부 다 이런 데로 가죠 코덱스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그죠? 이런 데로 가죠 투입 나요? 안 나요? 나는데 적게 난다는 거니 가지 말라고 그러죠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 또 죽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다 넣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또 농심으로 죽으러 가죠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샀으면 삼양식품이 수익률이 얼마예요? 게임이 안 돼 그럼 지금도 그러면 농심이 좋을까? 삼양식품 농심 팔아다가 삼양 사라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아니까 그런 거죠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벌라 농심 10년 동안 이거 한번 올라간 거 외에는 뭐 있어요? 이거 100% 올라간 거 외에는 10년 동안 꽝이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은 어때요?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죠? 템플턴 말 안 믿고 안 해요 지금 농심 집으로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 바닥 끼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쟤는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얘가 올라 오늘도 또 박스건 돌파하면서 이야 나 신나게 가고 있어 너네 있냐? 그죠? 있냐? 오늘 3.4% 또 나갔어 이야 여기서 두 번 연속 걸쳐서 샀는데 또 이렇게 나갔는데 다른 방향에 이거 잘라먹는다면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템플턴 잘라먹나요? 여기 유리온도 안 잘라먹잖아요 더 키워라 갈 때 키우는 거다 그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그죠? 그러면 또 누가 나가냐 누가 아 멋지게 나갔네 몰라요 전 뭐가 나갔는지 자 5G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거다 또 봅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유리온이 차 이거다가 그냥 급등을 여기 가서 또 추강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더 나간다고 전문가들이 막 그저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여기 사이트가 아니고 아 이거 어디서 추천하더라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삼성전자 MLCC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노래를 하니까 거기다가 있는 대로 질른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타고 또 타고 물타기를 1년 동안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타기 말도 하지 말래 우리 유리온이 실제로 지금 제 방에 계십니다 이제 그런 건 안 하죠 알았으니까 비밀을 알았거든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아니까 안 하죠 그런데도 습관이 무서워서 급등 나갈 때 추경 매수하려는 성격이 그냥 나와요 제가 말리죠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배울 때 여러분이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투자가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마찬가지 ALPC 삼성전자 반등해 주죠 이게 주도주로 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반등을 해 주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종목이 아주 이쁘게 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죠 어떤 것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 투자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매일 가나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중장기로 아까 봤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 봤잖아요 이게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어떤 일을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아 이게 넘어갈 줄 몰랐어 넘어갈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인 거예요 우리 일원도 여기서 4월 2일 날 4월 2일 날 여기 와서 4월 2일 날 와서 여기서 220% 먹고 잘라먹고 다시 사는 건 못 샀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른 게 유리했나 그냥 가는 게 유리했나 지금 여기서 샀으니까 처음 산 사람들은 2015년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581%입니다 조카녀석은 여기서 샀어요 2만원대인가 만얼마대인가 만얼마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얘는 아마 지금 이 정도 들고 있으니까 한 150% 났나 만 만천원인가 얼마 나중에 계좌 오면 또 보여드릴 테니까 만 160% 났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 팔았잖아요 조종 이렇게 들어갔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개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많이 갔네 또 계속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잠시 노래도 듣고 10월의 멋진 나라를 한 번 아까 들었습니다 괜찮죠 오늘은 또 다른 거 들으면서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갑니다 뭘 들어야 좀 신날까 세 번째 가기 전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정석 투자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노후를 보장시켜줘요 이해가시죠 저는 투자를 이걸 얘기하고 가야 되나 저는 뭐 끊임없이 투자를 이렇게 평생 투자를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그죠 가치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 펀더멘터를 기초해서 가치지 발굴해서 어떻게 추세를 매매하는지 추세 매매를 접목해서 같이 가는 거고요 방송 시간은 저녁에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이죠 8시반부터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의련이 어제도 그저께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전문가가 강의를 세 번을 돌리니까 복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6개월 2개월씩 세 번이니까 6개월인가요 6개월을 드니까 이제 주식을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왕초보로서 들어와서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주식이 빠른 사람은 6개월 늦은 사람은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아 어떻게 해야 주식이 이해가 돼서 주식을 사도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급해 그죠 한 번 배우고 그냥 돌아가시면 다 까먹고 아이고 다 배웠어 다 배우고는 뭘 배워 다 까먹었죠 그죠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이것을 무한반복 전문가님 무한반복이 이렇게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역시 복습을 계속하니까 주식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투자가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저한테 제대로 배우면 주식병원가로 가도 됩니다 왜?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노래를 한 번 듣고요